그거 받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도 이렇게 꼭 같을 줄 몰랐습니다. 관내 사전표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냥 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백 한 이십 네 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마 이 가짜표만 차이가 나는 가짜표 총수 차이만큼만 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증거물 인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니까 선거 조작범들이 조작을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조작했는 데까지 우리가 다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당일 투표에 조작했던 대로 그냥 닥치고 비례대표를 도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너무나 명쾌하게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들은 정말 제가 이제 제야 전문가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제가 완전히 이해가 돼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관외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똑같네 어떻게 2605표를 다 투입하지 이제 애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2605표를 다 투입하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딱 비교해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이런 골치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역구의 여러분들 조작했던 그대로 방식을 비례대표에도 그대로 동일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세 장당 한 장을 훔치는 방식으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구나 하는 부분을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는 완벽한 쌍둥이 조작이었다 선거기술자들의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을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작은 작은 여러분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아주 선명하게 조작 증거가 남습니다 그것은 정말 좀 배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겁나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이분들은 그대로 이제 용감하니까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보시다시피 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이게 이제 선관위가 a를 만들어서 더해 준 거죠 정말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선관위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국민들 몰래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투표지를 두 정당하게 더해 준 사건은 참 뭐 21세기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완전히 조작된 행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로구에서 세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제조해서 두 정당에게 분배해 준 내용들을 찾아낸 다음에 선관위가 더해 준 a를 그냥 제거해 버리고 나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처럼 날렵하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하는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이 일치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고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비례대표는 4대6으로 배분한 거지 않습니까 4대6으로 4대6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3522표가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배분이 됐고 그다음에 5284표가 조국혁신당의 여러분들 배분이 됐죠 그리고 위조투표지 총 개수는 8805표고 지역구에서는 11410표가 여러분 배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작한 방식은 세 사람당 한 사람에게 표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단행을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그리고 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더해 준 표를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a만큼을 우리가 a를 찾아 냈기 때문에 a만큼을 빼버린 겁니다 위는 a를 더한 거고 위조투표지를 더한 거고 밑은 위도투표를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냥 한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제조생산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기만했는지를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일단 맨 처음에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27.53%포인트인데 이거를 뻥튀기로 한 겁니다 36.82%로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사적으로 실제 사전투표소에 몇 사람이 왔는지를 국민들에게 속이려고 한 겁니다 cctv 이름 촬영을 금지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현장에 선거인 명부가 없도록 만들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을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한 일입니다 이건 북조선이 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이 27.53%포인트인데 그걸 국민들려면 모르게 36.82%로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4대6으로 배분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조작규모가 얼마나 되냐 얘긴 딱 그대로 나오네요 조작하지 않았을 때 더불어민주연합은 16,331표를 받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득표수가 21,035표로 끙뚱띈 겁니다 21,035표 빼기 16,331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수입니다 다음 조국혁신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을 때 총득표수가 13,673표를 받았은 겁니다 1만 3,673표가 여러분들 몇 표로 뛰는 겁니까 2만 728표로 뛰는 겁니다 2만 728표 이 차이만큼을 더해준 거죠 이렇게 그냥 한 표에 딱 나오는 겁니다 위는 선관위의 위조투표지가 포함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전부 조작 이전과 조작이유가 동일합니다 표를 더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는 3만 1077표 3만 1077표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하기 이전 상태의 더불어민윤합은 21%포인트였는데 몇 표를 뻥튀기해 준 겁니까 26% 조국 혁신당은 18% 이런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무려 11%나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왕창 밀어준 겁니다 조국개혁당 함께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냥 조국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조국개혁당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18% 사전투표를 받은 정당이 29%로 끌어올려준 겁니다 누가 해줬습니까 북조선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김용빈이 이끄는 9천억의 예산을 쓰는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에라이 먹으라 하고 있습니까 11% 정도 끌어올려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제 다른 정당들은 정해진 여러분들 득표율 하에서 두 정당이 여러분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자정적으로 득표수가 감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게 비례대표에서 선간위의 위조 투입이 가져온 위력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선거 조작의 핵심은 선거 데이터 조작입니다 이 데이터 조작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지역구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구 선거입니다 이 지역구 선거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33,078표를 받은 더불어민주위원회 곽상훈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 표 이상을 대해줘 가지고 44,713표를 받은 후보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후보들은 전혀 이런 득표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조 투표율을 만 천 표 정도를 넣어줬기 때문에 조작되기 이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곽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 투표지를 85장을 받았는데 갑자기 만 천 표를 받아놓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 투표지 150장을 갖게 된 거죠 나머지 투표들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곽상훈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이 위조 투표지를 대해주기 이전에는 43%였는데 일약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이 조작 이후에 위조 투표지 투입 이후에 58%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율의 곽상훈 후보는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58%포인트 당일 투표 득표율은 42%포인트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플러스 15%입니다 이거는 뭐 반과학적 사실인 거죠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을 다 깔아뭉개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완전히 그냥 미친 거죠 이런 조작을 하더라도 한 사람도 수사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윤 대통령을 나무라는 겁니다 당신이 2년 동안 뭐 했노 대통령 놀이했나 윤 대통령 당신 뭐 했노 당신 앞으로 뭔 별일 없겠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종로구 여러분들 지역선거에서 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율이 27.60%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 중에 오신 분이 27.60%인데 얼마로 부풀렸습니까 36.83%로 부풀린 게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조작은 데이터 조작이고 선거 조작은 숫자 조작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하루속히 여러분들 양심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이 숫자 조작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이 숫자 조작의 중심 인물들을 여러분들 수사를 해서 이 숫자 조작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숫자 조작의 핵심은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누구든지 개수하고 카운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선거 부정 세력에 의해서 장기 집권 체제가 공고화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게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야당의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장기 집권에 부역하고 있는 그런 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저항해야 여러분들 거대한 흐름을 역주행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건데 이게 선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위에 선관위 자료 이게 이제 이 자료에서 세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제를 조성해서 선거관리비안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투표제를 투입해 준 거지 않습니까 종로구에서 40대 60으로 그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외 부재자 투표가 종로구 경우에는 선거인 수는 변함이 없네요 1392 1392 1392 그런데 투표자 수는 지역구는 489명 국외 부재자 투표는 837명 이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선거인 수와 똑같네요 선거인 수가 그럼 투표자 수와 거의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틀리죠 분명히 여러분들 총영사관에 마련되어 있는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에 투표지를 두 장 받았을 건데 어떻게 837표가 되고 이런 489표가 되는지 그럼 뭐 한 400표 정도를 무효표로 처리했을까요 투표장에 와가 무효표 던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이름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관외사전투표는 뭐 거의 관외사전투표 표시가 많이 나네요 관외사전투표 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선관이 사전투표를 38,360표를 47,165표로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7275표를 받은 더불어민주연합이 11978표를 받게 됐네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6,226표를 받았어야 되는데 13,281표를 엉튀게 하도록 선관위가 도왔다는 이야기 다른 여러분 정당은 똑같네요 자유통일당 492,492,2363,2363,994,994,1253,1250다 조작 이후 조작 이전 13,046,1446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만 조작 이전과 이유가 크게 다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기가 힘든 거죠 당일투표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작 이전과 이유가 크게 다른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작 이전과 이유가 크게 다른 겁니다 조작 이전도 747표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이 하고 조국혁신당이 바뀌는 이렇게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데이터로 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가 어떻게 489명이 847명이 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선거 데이터 분석이 조금은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정선거를 잡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공언을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무튼 간에 참 이렇게 간단한 차익값 그래프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변별한 다음에 결국 이제 이것을 이렇게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는 이런 공식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사전투표 득표 수가 전부 다 선관위가 위조투표 를 대해줬다는 게 찾아진 거지 않습니까 A만큼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